네, 그럼 이제 시간이 돼서 저희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스냅샷 웨비나 진행을 맡게 된 하시코프의 김진솔입니다. 우선 다시 한 번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스냅샷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션은 하시코프의 오브게스티이션 툴인 노마드를 주제로 디테일한 환경을 구성할 때 고려되는 다양한 요소를 데모와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세션은 하시코프 솔루션 엔지니어인 박준상 상무님께서 진행해 주실 겁니다. 시작에 앞서서 두 가지 안내를 좀 빠르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7월 7일 수요일 오후에 온라인으로 노마드 워크숍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노마드를 평소에 실제로 배워보고 싶으셨던 분들을 위해 준비를 했고요. 하시코프의 엔지니어가 함께 실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평소 궁금하셨던 부분들을 질문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시코프에서 진행하는 기술 시리즈인 스냅샷 업데이트입니다. 더운 여름 7월, 8월, 9월에도 유익한 세션들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미리 사전 등록하셔서 시간을 확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이후에 저희가 메일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녹화가 되고 있고 방송 종료 후에 다시 보기 링크가 이메일로 제공이 됩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이 짧다 보니까 별도의 질문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중간중간 Q&A 탭에 남겨주세요. 저희가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세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은 하시코프 솔루션 엔지니어 박준호 상무님께서 진행해 주시겠고요. 네, 그럼 상무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노마드 멀티 테넌시 구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게 될 박준상입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노마드 멀티 테넌시 구현을 위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네임스페이스, 자원 사용량 할당, 접근 제어목록, 네트워크까지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에 실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이 배포된 것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마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마드는 간단하고 유연한 업무 부하 오케스트레이션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배포 자동화 도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즈 케이스는 크게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레거시 어플리케이션, 오케스트레이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고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은 컨테이너화 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규모에 상관없이 쉽고 간편하게 컨테이너를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레거시 어플리케이션 오케스트레이션은 컨테이너와 되지 않는 레거시 어플리케이션들도 재개발 없이 최신의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를 사용해서 최신 어플리케이션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마드는 사용하는 인프라를 가리지 않습니다. 인프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인프라를 하나의 리소스처럼 사용할 수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인프라 종류에 상관없이 노마드 클러서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멀티리전 페더레이션이 가능합니다. 노마드는 컨테이너 기반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컨테이너와 되지 않는 레거시 어플리케이션, 자바, C++, 그리고 민도 IIS 기반 어플리케이션 등 레거시 어플리케이션까지 최신 어플리케이션처럼 오케스트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정리하면 노마드는 인프라와 어플리케이션 종류를 가리지 않는 오케스트레이션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배포 자동화 도구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노마드가 멀티 테넌시를 위해 지원하는 네임스페이스를 알아보겠습니다. 네임스페이스란 물리적인 노마드 클러스터 내에서 많은 팀과 프로젝트가 충돌 없이 노마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논리적인 분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눅스나 코버네티스의 네임스페이스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임스페이스별로 독립된 ACL 정책, 잡 설정, 자원 할당 등 하나의 노마드 클러스터를 여러 사용자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죠. 그리고 쉽고 중앙화된 관리를 위해서 네임스페이스는 노마드 안에 정의되어 있는 전 지역에 걸쳐서 자동으로 복제화됩니다. 네임스페이스는 멀티 테넌시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임스페이스 생성은 CLI 또는 API를 통해서 생성 가능합니다. 오늘은 CLI를 통해서 네임스페이스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보시면 생성을 할 때 노마드 네임스페이스 어플라이라고 하는 커맨드를 사용하고 노마드 네임스페이스 리스트라고 하는 명령으로 조회를 할 수 있고 생성된 결과를 UI를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노마드 네임스페이스 실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디스크립션을 줘서 어떤 용도인지 확인을 하고요. 노마드 스냅샷이라고 하고 이름은 NS 스냅샷이라고 만들어보겠습니다. 네임스페이스가 생성이 됐고 생성된 네임스페이스는 이렇게 메인스페이스 리스트로 CLI로 조회하실 수가 있고요. UI로 가서 보시면 방금 생성한 빠져있네요. 방금 생성한 NS 스냅샷이라고 하는 것이 추가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UI 상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논리적으로 분리된 네임스페이스 간에 자원 경합으로 인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자원 활당입니다. 자원 활당은 네임스페이스에 대하여 자원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구성 또는 체력값 부족 아니면 노이즈가 많은 활당으로 해서 리소스가 소진되면 정작 우리가 돌려야 할 워크로드가 중단되거나 실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원 활당을 네임스페이스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설정은 노마드 안에서 지역 간의 독립적이고 하나의 자원 활당 설정을 여러 개의 네임스페이스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임스페이스와 함께 지역 간에 자동으로 복제가 되기 때문에 손쉽게 중앙화된 관리를 지원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쿼터를 처음에 설정하기 위해서는 노마드 쿼터 이닛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발행하게 되면 샘플로 스펙점 hcl이라고 하는 파일이 생성되면서 아래쪽에 보시는 것과 같은 리소스 쿼터 자원 활당 설정이 생성이 됩니다. 이걸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자원을 활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생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활당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설정 파일을 생성하게 되는데 최초의 노마드 쿼터 이닛이라고 하게 되면 스펙점 hcl, 아까 앞에 보셨던 스펙점 hcl이라고 하는 자원 활당을 설정하는 파일이 생성되게 되고요. 이 파일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노마드 쿼터 어플라이라고 하는 영령어로 생성된 설정 파일을 지정하면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쿼터가 설정되게 됩니다. 이렇게 쿼터가 설정되게 되면 해당하는 쿼터를 특정 워크스페이스에 이렇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스펙 파일은 뉴스펙이라고 하는 파일이고 여기 아까 봤던 것과 다르게 CPU가 4500, 메모리 2000 이게 2기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스펙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이네이블 시키려면 노마드 쿼터 어플라이 뉴스펙점 hcl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노마드 쿼터 리스트 추가로 뉴 쿼터라고 하는 자원할당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 자원할당을 이제 특정 네임스페이스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임스페이스하고 어플라이를 하는데 쿼터를 어플라이를 하고요. 뉴 쿼터를 어플라이를 할 거고 방금 만들었던 NS-snap-parts에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적용이 된 정보는 이렇게 네임스페이스 인스펙트라고 하는 옵션을 사용을 해서 실제 어떻게 할당이 됐는지를 잘못했거든요. 인스펙트 인스펙트 스냅포스트로 했네요. 네. 이렇게 쿼터가 할당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워크스페이스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에는 자원할당이 설정되지 않았고요. 제가 사전에 만들어 뒀던 네임스페이스에 보면 디폴트 쿼터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스펙을 가지고 쿼터 할당이 설정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임스페이스별로 자원할당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임스페이스별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설정을 하고 나면 이제 특정 사용자나 어플리케이션만 해당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 권한 설정은 접근 제어 목록이라고 하는 ACL을 사용하게 되고요. 사용자 또는 서비스에서 노마드 클러스터에 접촉해서 특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노마드 접속 시에는 ACL 토큰을 사용하게 되고요. 토큰은 정책과 연결되어 있고 정책에는 사용 가능한 기능 리스트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토큰 기반으로 인증을 받게 되고요. 토큰 기반으로 인증을 받게 되고 기능 리스트, 기능 목록 기반으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인가를 해서 사용자나 서비스에게 부여된 권한에 맞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게 됩니다. ACL은 다음과 같이 토큰, 정책, 규칙, 그리고 기능 리스트로 구성이 됩니다. ACL 정책은 자원별로 접근하기 위한 토큰의 권한을 정의하게 되는데요. 다음 세 가지를 정의하게 되죠. 첫 번째는 대상 자원. 대상 자원에는 네임 스페이스가 될 수도 있고 포스트 볼륨, 쿼터 등등 여기 리스트 업되어 있는 자원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고요. 이 대상 자원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 리드냐, 라이트냐, 디냐이냐, 리스트냐, 스케이드냐 이런 정책을 적용할 수 있고요. 그 정책 아래서 수행 가능한 케이버리티, 기능 목록 리스트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짭을 서브유션하거나, 디스페치하거나, 리드하거나 등등 이렇게 대상 자원, 정책, 기능 리스트를 포함하고 있는 게 정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정책을 통해서 특정 사용자 또는 서비스만 우리 네임 스페이스에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겠고요. 네임 스페이스에 대한 접근 권한까지 설정이 되고 나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네트워크 분리를 고민하게 되겠죠. 현재 노마드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CNI, 컨테이너 기반에서는 네트워크 플러그인 표준이죠. 그리고 콘슐 커넥트, 그리고 호스트 브리지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있고요. CNI를 사용하시게 되면 멀티 인터페이스, 멀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복수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우리의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에 활당해 줄 수 있겠죠. 콘슐 커넥트 같은 경우는 콘슐이 제공하는 서비스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서비스별로 독립적인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IP와 네트워크, IP와 우리 서비스 간에 루슬리 커플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IP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서비스 아이디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기 때문에 IP 조금 더 유연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IP 의전성이 좀 떨어지고 호스트 네트워크나 테넌트와 독립적으로 쓸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 테넌트인 경우에는 호스트 네트워크 기반의 호스트 브리지 방식을 사용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서비스가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서 적절한 네트워크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네트워크에 대한 분류까지 결정하고 나면 접근 제어 목록으로 설정한 토큰 발급 그리고 서비스 및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계정 정보 생성을 자동화해서 노마드 상의 어플리케이션이 배포될 때 앞에서 설정한 네임스페이스, 접근 제어 목록, 자원 할당 등이 자동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겠죠. 노마드는 볼트를 사용해서 ACL 토큰에 대한 발급 그리고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사용자 계정 정보 생성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러가 사용할 노마드 ACL 토큰은 이제 볼트가 발급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노마드에서 저희는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 잡이라고 하는 단위로 배포하는데 그 잡을 정의하는 잡 디스크립션 상의 템플릿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템플릿 기능을 사용해서 볼트 상에 저장돼 있는 계정 정보를 읽어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마드와 볼트에 대한 연동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슬라이드 하단에 나와 있는 링크를 참고하시면 직접 간단하게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겠고요. 49 볼트에는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수명이 짧은 노마드 토큰을 생성하기 위한 시크릿 엔진이 있습니다. 볼트에는 다양한 인증 백엔드가 있고요. 사용자 또는 오케스트레이션 시스템이 짧은 노마드 토큰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존 아이디 서비스나 알답, 목탑, 아마존 AAM 등을 사용해서 인증하는 워크플로우를 제공하고 있죠. 볼트에 액세스할 수 있는 모든 사용자 또는 프로세스는 잡을 실행하기 위해서 수명이 짧은 토큰을 얻을 수 있고 노마드에서 사용할 토큰 그리고 시크릿 등을 중앙화해서 관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노마드는 볼트랑 손쉽게 연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이나믹한 시크릿 여기 보시면 템플릿 기능을 사용해서 볼트에 저장되어 있는 시크릿을 읽어서 런타임 시에 이 패스워드 유저 네임이라고 하는 걸 채워 넣어서 실제 서비스가 쓸 수 있게 동작을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다이나믹 시크릿을 사용해서 응용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들이 실제 작업을 하고자 할 때 예를 들어 샘플 어플리케이션이 포스트그레이드, 스퀘엘, 백엔드, 딥에 접촉하고자 할 때 이렇게 다이나믹한 정보를 볼트에서 읽어서 쓸 수가 있게 된다. 그러면 실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음 아까 메임스페이스까지 보여드렸고요. 실제 팔러시파이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 그래서 이 팔러시를 기반으로 저희가 노마드와 연동을 해서 토큰을 설정을 했고 토큰을 생성하도록 설정을 했고 지금 환경상에 이 토큰을 이 정책 기반의 토큰을 생성을 해서 토큰을 설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노마드 CLI를 쓸 수 있었고요. 이렇게 토큰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ACL이 활성화된 경우에 토큰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일단 지금 배포되어 있는 잡을 잠시 보면 저희 잡 디스크립션은 이런 형태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잡 디스크립션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볼 것은 웹앱.nomad라고 해서 백엔드에 있는 DB를 접속을 하게 될 텐데 여기 보시게 되면 템플릿 기능을 사용을 해서 템플릿 기능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크리덴셜 액세스 DB라고 하는 곳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와서 DB의 사용자 네임과 DB의 패스워드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여기 잘 보시면 접속할 호스트에 IP 어드레스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서비스.콘술이라고 하는 콘술의 DNS 기능을 사용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콘술 콘술을 포워드 DNS로 구성을 해서 콘술에 등록된 서비스 콘술 카탈로그 상에 등록되어 있는 서비스들을 마치 DNS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검색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콘술이라고 등록되어 있고 볼트 데이터베이스라고 등록되어 있는 것들을 아까 보시는 것처럼 DNS 인터페이스로 조회할 수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가서 보시면 서비스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게 되면 콘술에 서비스로 등록이 되어 있게 되면 이 서비스들에 대해서 여기 창에 보이시는 것처럼 DNS 인터페이스로 그 서비스 네임을 호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고요. 머마드에서 보시면 저희가 배포한 데이터베이스 잡이 이렇게 배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볼트 노마드 볼트 데모라고 하는 앱이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앱이 실제로 보시면 배포가 될 때 여기 정보를 읽고 오게 되어 있고 이거는 미싱 했다가 읽어서 정상적으로 기종이 됐고요. 그리고 아까 네임 스페이스 별로 리소스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걸 보셨고 UI 상에서 들어오시면 실제 저희 토폴로지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 미리 배포해 놓은 앱을 보시면 프론트 엔드에서는 그냥 DB에 있는 정보를 읽고 오게 되는데 이 DB에 있는 정보를 읽고 올 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템플릿 기능을 사용을 해서 템플릿 기능을 사용을 해서 저스트 인 타임 형태로 필요할 때만 이 정보를 가지고 오는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이 기능을 쓸 때 노마드가 정해놓은 ACL 토큰 그리고 볼트의 ACL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노마드에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네임 스페이스, 자원할당, 접근 제어 목록, ACL 등을 사용을 해서 멀티 테넌시를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네임 스페이스를 분리하고 자원할당, ACL 등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서로 다른 사용자 및 서비스 간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노마드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상으로 노마드를 사용하면서 멀티 테넌시를 구현하기 위해 제공되는 기능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나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여기 남아있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대목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방송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녹화가 되고 있고 방송 종료 후에 한국어 홈페이지와 이메일 링크를 통해 고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7월 7일 오후에 온라인으로 노마드 핸드웜 워크샵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이메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금일 세션에 도움 주신 박준상 상무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